내가 생각해도 정말 두 손 두 발 닫은 킬링 로맨스에서 가장 웃긴 장면은? 근데 이게 지금 안 지워져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적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동시에 그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성균 씨. 우리 이안희 씨는 손으로 지웠어요. 열심히 지우고 있는 현장이고요. 먼저 작성되신 분부터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안희 씨. 가장 웃긴 장면. 자, 한희 씨. 보여주시죠. 조나단의 태권도. 정말 이거는 진짜 다시는 한국 영화에 있기 힘든 장면이에요. 궁금하다. 정말.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원석 감독님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주신대요. 자고로 덕이란. 사람은 어떻게. 그렇죠. 의이란. 정리해서. 어른분들은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읽든 말든 상관없이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좀 좋게 시작해라. 되게 뜬금없이 이걸 좀 네가 읽어봤으면 해. 이런 말씀 없이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어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중간에 이같은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조나단의 태권도 하는 장면인데 그 아이라인을 굉장히 짙게 하고 태권도를 정말 묵묵히 하면서 그 나레이션이 덕이란. 그 나레이션이 장인어른께서 보내준. 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정확히 그런 텍스트로 깔리면서 너무나 정직하게 태권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영화에 진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무 웃긴. 기발하네요. 기발해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나단 공개해 주시죠. 얘는 저는 불가마 시퀀스가 있는데 아니 저도 고민했어요. 태권도 장면하고 태권도 장면을 할 때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매 테이크 갈 때마다 너무 엔지가 났던 장면이었고 아 예. 그거 있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불가마 시퀀스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긴? 긴 장면인데 이때 얘기해도 되나 오정세 씨가 우정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부터 정세 씨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된 그 시퀀스가 너무 재밌게 표현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때 촬영 감독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엔지가 많이 났던 카메라에 들고 있던 촬영 감독님이 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엔지가 났던 그래서 엔지가 났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죄송한데 혹시 물티슈 있으면 물티슈 좀 주시면 지우기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배유람 씨 공개해 주시죠. 아니 저도 당연히 불가마인데요. 이게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영화 찍을 때 모든 다른 장품들도 다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코미디를 하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작품은 할 때마다 매신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영화였어요. 자신을 속이고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 순간 정말로 이 불가마 씨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불가마 씨는요. 못 잊혀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저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리딩할 때 리딩할 때 터져도 영화 찍고 나면 안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웃으면 관객들이 이건 나쁜 놈들이다. 진짜. 그 정도로. 일부러 안 웃는 거다. 안 웃으면 섭섭해 섭섭해. 그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신이어서 기대하도록 불가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공개해 주시죠. 안 쓰셨어요. 명장면. 근데 감독님께는 사실 모든 게 명장면일 것 같아서 일단 물티슈를 좀 주시면 지우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내가 뽑는 킬링 로맨스의 강점입니다. 강점. 지워주고 있나요? 네. 자. 어. 지금 보니까 우리 이성균 씨는 이 창문으로도 웃길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예. 자. 킬링 로맨스만의 강점. 뭐 단어 하나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장르적인 강점도 있을 거고 뭐 포인트들도 있겠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그러고 그 지우개로 다시 지우시면 지워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배유람 씨 적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 이성균씨 이제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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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강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먼저 하니씨가 다 적으셨네요. 보여주시죠. 세상에 없던 이야기, 장르. 정말 처음 보는 장르다.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열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또 범호씨도 그렇고 우리 영찬이도 그렇고 조나단도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실지. 23년을 살아가는 또 영화 관객들, 또 한국 영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만났을 때 사실 영화라는 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소통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대중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실까, 또 웃으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성균 씨.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네. 저도 뭐 비슷한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도 그렇고 색감, 구성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어떤 현장보다 많이 웃었던 현장 같아요. 행복했고. 진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현장을 다 복귀해 봤는데 가장 많이 웃었던 작품이었고 그 행복감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관객이 웃을 차례입니다. 배유람 씨. 마지막에는 안 지우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인싸. 인싸. 이거 보시면 인싸 됩니다. 진짜입니다.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이건 인싸작이다. 그럼요. 이야기에 껴들질 못해요. 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현석 감독님. 저는 배우분들이요. 배우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고 가장 저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다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성균 씨는 한 번은 그 후배들이 배우들로 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 후배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다고. 후배분들이 저기 촬영장에 왔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다 고마웠던 것 같아요. 배우들 보는 재미가 이 영화는 확실히 다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 영화 만들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영화 나오고 우리 어쩌면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설마요. 이렇게 정말 색다른 작품인데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저희들끼리. 그 정도로. 정말 해바라기 이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영화. 킬링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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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